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 브라 할게 내 브라 스킨 어때? 브라 스킨? 응 민트 초코 좋아하지? 응 그래 보인다 스킨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반 민초단이거든요 아니 좋으면 먹어야지 나 가지고 아니 민트 초코를 왜 먹지?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 막 찾아서 먹는 스타일이 아니고 아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고? 어 그냥 이제 있으면 먹는? 어 그 정도면 뭐 이해하지 막 민트 초코? 몰라서 사 먹는 사람까진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응 그냥 한 번씩 있으면 먹는 거지 막 집에 쟁여놓고 먹진 않아 근데 너 스킨 보니까 너 스킨은 집에다 쟁여놓고 먹을 것 같은 스킨이긴 한데 그거야 신상이라고 에? 그게 신상이야? 응 이거 이건 팔걸? 아 진짜? 응 절대 안 사 와 겁나 많이 와 진짜로 와 너무 많은데? 한 팀 밖에 없는데? 한 팀 더 많아 아악! 어디가 뭐야 아 죽었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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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어려워 나 랭크 떨어졌어 일단 이제부터 이제부터 고레카라다 고레카라 이마카라 아 지금 내가 설정이 이상하네 아니 여보 스킨과 오카시 네 스킨 낄까? 대회도 밀렸겠다 다음에 갈로 한판 하죠 끝나고 하자 대회도 밀렸겠다 대회도 밀렸겠다 그냥 스킨 접어? 응 아니 에이펙스 붐은 사치포가 나 죽인다니깐 그러면? 후치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네 메인이는 뭔가요? 메인이요? 네 메인이 이제 아타라시 멤버입니다 우와 하아 개많은데? 아 아니구나 5점 불렀구나 와 뭐야? 아래에 여기 한 다섯 팀이 있는데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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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하나 낚시 가능할지 골고루 좀 40씩 때려놨어 하나 피 하나 다운? 오케이 렛츠고 우와 뭐야 뭐야 오 나 핑 갑자기 900 나이스 에? 600 나이스 파이트나이트 3명 어 위에 다 있다 잠깐만 궁 혹시 끊기나? 우와 궁 끊기네 이거? 아 진짜? 어 뭘 처음 알았어 그거 아 이거 내가 왜 맞아 왼쪽 위에 하나 왼쪽 위에 하나 형 올라가기 너무 빡 텐데 이거 뭐야 몰라 어 뭐야 아 힐이 안 됐어 아 힐이 안 됐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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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나이스 버스 안녕. 아아아아아아ㅏաㅏㅏㅏㅏㅏㅏㅏㅏㅏgens 형, 이게 듀오라서 그래. 인정. 하지만 어쩔 수 없어. 원래 빡경하면 다행이긴 한데 진짜 내가 스크린만 아니었으면 다 죽였다? 나 지금 손만 안 시렸으면 다 잡긴 했는데 그니까. 그래서 발론은 언제하실래요? 난 상관 없는데, 언제도. 주말이고? 주말? 아... 주말은 좀... 27일? 주맛... 좋아. 초또? 27일? 오케이. 어차피 원래 저 때 대회였는데 대회가 출소됐으니까 가능할 듯 빨리 27일 오케이 27일 오케이 코치 파이팅 아리가또 캡틱 파이팅 바이 아, 그렇습니다 이 분의 인후 공주가 오늘의 생년월일이에요 공주가 오늘의 생년월일이에요 잘 알고 있어요 아... 내일의 생년월일이니까 내일의 생년월일이 되면 이 분의 생년월일은 23살이에요 안전해 힌넣크 슬프트 엄청 하얗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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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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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었다. 넘었다. 고맙습니다. 어? 한글자리 나이스 GG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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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